안녕하세요. 정치검찰사건조장특별대책단의 민영배입니다. 근래에 저희 대책단의 사건조장 제보 센터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이 도대체 정적죄가 전담수사청이 된 건지 정말 터무니없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계좌를 들여다봤다. 그런데 그것도 근래 게 아니고 2018년 5월, 6월에 내가 이재명 지사께 후보한테 후원금 낸 거 말고는 정치원금 낸 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다른 거래는 한 게 없는데 이걸 들여다봤다고 들어온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계좌도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게 계속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이 지금 정적죄거를 위해서 마구잡이 사찰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거를 즉각 중단하고 이거를 시민들께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해줘야 하는데 이걸 해주지 않아도 된다. 책임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수원지검에 이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이런 식의 사찰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김동아 당선인 오셨습니다. 박균택 당선인입니다. 저희 간사 맡고 있죠. 그리고 김현정 당선인입니다. 먼저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 독재 정치탄압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수원지검의 정적 제거를 위한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이 날이 갈수록 극단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의 SNS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일개의 지지자의 후원금 내역까지 들여본다니 참으로 충격스럽습니다. 정치인 사찰을 넘어 전 국민 사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묻지마 통장 조사부터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또 통신기록 조회 소환 조사로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소환조차 못하면서 검찰은 명예도 자존심도 배짱도 없습니까? 검찰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국민들을 고통받게 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는 거부하는 검찰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규탄합니다. 민생을 짓밟는 행동은 그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규탄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저희 대책단이 모두 14명인데요. 오늘 공수처에 항의 방문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부터 김현정 당선인, 그리고 김동아 당선인, 그리고 박현택 간사님께서 기자회견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정적재거 전담수사청 수원지검은 마구잡이 사찰 즉각 중단하라. 수원지검의 과잉수사가 도를 넘었습니다. 뭘 더 조작해서 정적재거에 나서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보통 시민들에게까지 칼끝을 겨눕니다. 무고한 시민의 금융계좌 무차별 사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이 엮으려 달려들면 수사 대상에 한계는 없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엮어야 한다면 과잉수사 폐해 기본권 침해는 고려조차 않습니다. 합법적 정치 후원금조차 수사 대상에 올립니다. 수많은 시민의 계좌를 깠습니다. 최근 민주당 사건 조작 제보센터에 비슷한 내용의 제보와 민원이 들어옵니다. 검찰이 본인의 금융거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신고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당 당원이 아닌 분들도 여럿입니다. 일례로 한 시민은 최근에 수원지검이 2023년 11월에 자신의 금융거래 계좌를 조회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검찰이 2018년 5월과 6월에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고 이재명 대표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 자체만으로도 겁이 나는데 본인 계좌를 왜 들여다봤는지 구체적인 설명조차 없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는 건지 정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건지 걱정된다 호소합니다. 화도 참 많이 나신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정치의원금을 냈을 뿐인데 왜 검찰이 작성한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올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답니다. 검찰이 불필요한 금융거래 조회를 일삼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미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명의 계좌를 살폈습니다. 아무런 혐의가 없었기에 지금껏 추가 조치도 없습니다. 해당 계좌가 공식 후원 계좌임을 확인하고 그 어떤 불법도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충분히 인식한 셈입니다. 정치검찰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광폭 수사를 벌였습니다. 다시 한 번 주변을 압박하고 옥죄는 못된 수사 행태를 드러냅니다. 고질적 병폐입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민의 계좌를 수사했습니까? 들여다본 계좌가 얼마나 되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주권자인 국민께 제대로 보고하십시오.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시민들이 불안해야 합니까? 자칫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회의 경위와 무혐의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 조작으로 악명높은 수원지검입니다. 2년 넘게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을 압수수색 소환 조사로 압박했습니다. 여태 아무런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 조작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까지 괴롭히고 이 대표 후원을 꺼내든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검찰은 시민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공직자 사냥은 진즉 시작됐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과잉수사로 공무원을 겁박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는 빗나간 아집이 넘쳐납니다. 경기도청을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14차례나 압수수색했습니다. 법과 사건으로 공무원 수십 명을 참고인으로 수사했습니다. 도의에 공무원 40여 명도 검찰 포렌식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금껏 직간접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만 200여 명에 이릅니다. 본인이 직접 밝히거나 밝혀진 숫자만 그렇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수사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동하입니다. 반복된 수색과 수사의 공직자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압수수색도 모잘라 가택 압수수색을 마구잡이로 벌이고 있습니다. 일진에게 괴롭힘 당하는 기분, 장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겠다는 심정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본인들은 내지 않으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로 괴롭힙니다. 수원지검이 경기도청에 요구한 자료만 14만 4,601건에 이릅니다. 김혜경 여사 법과 수사한다며 동네 세탁소, 과일 가게까지 이잡듯이 뒤진 검찰입니다. 검찰권 난명으로 비판받았지만 수사 강도가 더 거세질 것이 우려됩니다. 최근 친륜검사로 불리는 김유철 수원지검장 임명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대책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평범한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성실한 공직자의 일상까지 방해하는 과잉폭압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 수원지검은 국민거래 조회 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주권자 시민께 사죄하라. 셋, 한 달 전 대책단이 요구한 13건의 자료를 즉각 제출하라. 만약 수원지검이 자료와 적절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책단이 행동으로 응징하겠습니다. 정치 보복에 혈안되어 민주주의의 파괴와 민생을 짓밟는 검찰 과잉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반드시 근절하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 일동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밖에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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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